스트리이 키즈 자, 하이! 스트리이 키즈 안녕하세요, 스트리이 키즈입니다 너의 스트리이 키즈 그래요, 제가 스트리이 키즈예요 열정적인 우리 스테이 아 그리고 한국 오늘 발렌타인데이 방문이 제 발렌타인데이 아 그리고 한국 오늘 발렌타인데이 방문이 제 발렌타인데이 여우 해피 발렌타인데이 주세요 주세요 초콜릿 주세요 여러분 초콜릿 주세요 궁금한 거 하나 있습니다 제가 듣기만 우리 필릭스는 멤버들 그리고 특히나 승민이한테 되게 특별한 이벤트 스페셜한 거 되게 많은데 아 저는 그런 거 받은 적 없어요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어? 이건 좀 궁금하다 형은 딱 봤을 때 그냥 친한 뭐라 그러지? 친형? 친형제 근데 멤버들이 대화를 많이 못할 때도 있고 내 입장에선 그냥 아 너무 아쉬웠고 연습생 때 지나가버린 시간이 너무 아쉬웠다 근데 나는 그때 연습생 때는 형이랑 많이 대화도 하고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나를 이해해줬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때 이미 친한 사이였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사람을 준비해줘 그러니까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러니까 한 팀이니까 일단 한 사람 한 사람이랑 나눠서 주는 게 더 훨씬 더 좋지 내가 일단 E&E를 사고 싶은 걸 들었어 약간 얘가 원하는 걸 들었어 그래서 나는 요새 레고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내가 공항에서 레고 박스를 사고 몇 개 사고 그 다음에 현진이 생긴 선물 그냥 향수, 향수 쟤 받은 적 없다고 해서 딱 봉지에다 그래서 향수를 해주고 그 다음에 너한테 어떻게 해줘야 될지 그것도 그 방법이 너무 중요하니까 내가 일부러 서프라이즈로 했지 니누 형, 하니 아직도 뭘 좋았는지 그거 아직도 몰라 근데 나는 없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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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이 형 얘기하고 있었잖아 오케이 나는 없다 그래서 내가 항상 물어보시고 항상 물어보시고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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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 솔직히 말하면 형은 막 그런 그런 거 안 좋아하기도 해 형은 봤을 때 내가 선물을 줬잖아 형은 아, 그러면 나도 뭐 사 줘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있어 맞아 그래서 약간 그냥 뭐라고 하지 편의점이나 아니면 뭐 밥 그런 거 형, 제가 낼게요 그래서 내가 낼 그 다음에 다음에 형이네 우리 이렇게 정해져있어 정확히 기억나 현재 가면은 제가 살게 그 다음에 카드를 계속 뺏겨 그럴만한 그런게 있나 보네 이게 더 좋은데 완전 그런 느낌 우리 항상 그런게 더 감동을 받아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는 루카스 좋아해 너는 내 형이 좋아해 너는 내 선물을 구매한다고? 내 선물을 구매한다고? 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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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 때문에 내가 알아서 맞춰야겠다 그런 너무 깊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데 그 이유는 그 이유는 그 이유는 그 이유는 그 이유는 올해 10월 3일에 뭘 해줄지 몰라 프리스는 너무나 나한테는 너무나 친 동생이 하고 숭미 같은 경우는 형한테는 청남 고동생이잖아 청남 고동생 와 안 믿겨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때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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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영상돼있습니다 하나씩 스텝업 안녕하세요 스텝입니다 승민이 27번째꺼 그거 너무 아프다 다 큰 날개래요 다 큰 날개래요 우리 아직 다 크지 않았어요 응. 아, 큰 날개? 네. 우리 아직 갓. 맞아요, 맞아요. 그거예요, 그거예요. 네, 그거예요. 우리가 노래 순서를 얘기하면 한 명도 못 맞출 것 같으니까. 우리 가스 를 얘기하는 거 맞습니다. 오, 렌즈. 오, 렌즈. 이게 뭐야? 우리 용복 씨는 뭐예요? 김밥? 나는 일단 회사에서 노래 연습 나오고 김밥도 굉장히 많이 듣고 나아주지 못하고. 가끔씩 스ús이랑, 청미형이랑, 잔우형이랑 네버하고 그런 것 dubbed. 누구 때문에? 아, 첫인데 벌써 도 drin용 거기 때문에? 오오오. nelssi 아 너무 감사해요. 내가 그때 중간전ез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새롭게 재즈를 배우고 있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용신이 미지면 네, you, I'm my god I'm my god I'm my god Oh my god 그 옛날에 스튜디오 방송에서 연습하면서 Oh my god, god? 팡팡팡 해비게 화기야 뒤로 자신감 넘쳐둘 눈에 출발할 정신을 정세는 나는 못하고 왼면 나 놓았다 참아줘 인생에 안 벗고 있는 시간에 내 가진 짜증 되더라도 눈에 벗겨 까봐줘 어머나 어머나 해변하네 그랬습니다 그래 다음 곡 아 너무 궁금하다 미안, 이게 너무 쉬워서 다시 한 번 아 그냥 어렵게 잠깐만 잠깐만 크로노사우드 크로노사우드 맞아 크로노사우드 오케이 오케이 댓글 다 터졌어 댓글 다 터졌네 댓글 다 터졌어 댓글 다 터졌어 미싱 독채 독채 말고 독채 이걸 꾸는 사람이 크게 읽어주세요 맞은 거 아니야? 3이 뭐였는데? 손이 점점 올라가서 올라와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바로 나가 그를 속냥해봅시다 둘 셋 나 그냥 읽지도 않았어 나 읽지 말했어 안 읽었어 아 우리는 수업하고 있던데 알림 설정까지 수업 고 여러분 저희 갈게요 해가 가렸도 해가 가렸도 나나나 나나나 하루 지나고 하루 지나고 나나나 나나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